새벽부터 달려오라고 어찌나 사왔는지 말이야. 아 오셨어요? 여기 오빠 가서 라면이나 사와. 연수씨 김치도? 어. 예. 내가 안 도와줬으면 그냥 잘리려고? 그리고 어떤 갯벽 따구가 그래? 인생이 복구 안 된다고. 이쪽 B3쪽 라인의 균열이 가장 크거든요.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된 벽화라다 보니까. 이쪽 세 분이 꼭. 아 너무 치밀하게 하고 있네. 미안하고. 아 이제 작업 속도를 올리자고. 일단 저편분은 쫙 뜯어내고. 다요. 자 꽉 잡으시고. 자 올리세요. 자 천천히. 천천히. 아 붙으세요. 잡으세요 이거 빨리. 천천히 두세요 천천히. 한 분 올라가세요. 원장님 신생 많이 주셨습니다. 아 예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. 안녕. 어, 유리야! 어, 조심해, 조심해! 유리야! 유리야. 봐주라. 딱 한 번만. 어, 잠시만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